41. 참기름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1. 토코페롤 2. 고시폴 3. 새삼올 4. 유게놀 정답은 3. 새삼올 42. 사태육처럼 소가 운동을 많이 한 부분의 고기로 만들기에 가장 적당한 음식은 1. 탕 2. 조림 3. 볶음 4. 구이 정답은 1. 탕 43. 생선이나 돼지고기의 조리시 탈취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양념은 1. 고추 2. 간장 3. 생강 4. 설탕 정답은 3. 생강 44. 화학조미료가 가진 맛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천연 조미료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다시마 2. 마늘 3. 건표고 버섯 45. 멸치 정답은 2. 마늘 45. 원가의 3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판매관리비 2. 노무비 3. 재료비 4. 경비 정답은 1. 판매관리비 46. 달걀 조리시 응고성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1. 수란을 만들 때 끓는 물에 소금이나 식초를 넣으면 빨리 응고되나 표면의 광택이 상실될 수 있다 2. 설탕을 달걀로 남물에 넣으면 응고 온도가 높아져 부드럽게 된다 3. 달걀은 가열하면 응고되므로 농우제 또는 젤형성을 위하여 사용된다 4. 달걀은 높은 온도에서 신속히 가열하는 것이 부드러운 텍스처를 만들어준다 정답은 4. 달걀은 높은 온도에서 신속히 가열하는 것이 부드러운 텍스처를 만들어준다 47. 전분의 호화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1. 젓는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저으면 호화 전분은 점도가 점점 낮아진다 2. 괴경류 식품의 전분이 곡류 식품의 전분보다 점도나 투명도가 더 낫다 3. 빨리 가열된 호화 전분이 천천히 가열한 것보다 더 걸쭉하다 4. 설탕이나 식초 등을 호화된 후에 첨가하는 것이 점도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정답은 2. 괴경류 식품의 전분이 곡류 식품의 전분보다 점도나 투명도가 더 낫다 48. 채소를 냉동하기 전 블랜칭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1. 미생물 번식의 억제 2. 수분 감소 방지 3. 산화반응 억제 4. 효소의 불활성화 정답은 2. 수분 감소 방지 49. 어류의 부패 속도에 대하여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얼음물에 보관하는 것보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더 쉽게 부패한다 2. 해수어가 담수어보다 쉽게 부패한다 3. 어류는 비늘이 있어서 미생물의 침투가 육류에 비해 늦다 4. 토막을 친 것이 통째로 보관하는 것보다 쉽게 부패한다 정답은 4. 토막을 친 것이 통째로 보관하는 것보다 쉽게 부패한다 50. 단체 급식의 문제점 중 심리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일정한 양을 공급함으로 충분하지 않게 느낄 수 있다 2. 조리 종사자의 실수로 동물이나 세균이 급식에 혼입되어 대규모의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3. 피급식자의 가정식에 대한 향수나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불만이 생길 수 있다 4. 분위기가 산만하고 지저분하면 섭취율이 저하된다 정답은 2. 조리 종사자의 실수로 동물이나 세균이 급식에 혼입되어 대규모의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51. 공중보관 사업에 있어서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은 1. 직장 2. 개인 3. 지역사회 4. 가족 정답은 3. 지역사회 52. 많은 사람이 모인 실내에 있으면 두통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1. 실내 공기의 이화학적 조성의 변화 2. 실내 기온의 증가 3. 실내 공기의 화학적 변화 4. 공기 성분 중 산소의 부족 현상 초래 정답은 1. 실내 공기의 이화학적 조성의 변화 53. 음식물로 매개되는 전염병과 거리가 먼 것은 1. 일본 내역 2. 유행성 간염 3. 폴리오 4. 콜레라 정답은 1. 일본 내역 54. DTP와 관계없는 질병은 1. 파상풍 2. 디프테리아 3. 패스트 4. 백일해 정답은 3. 패스트 55. BCG 예방접종은 어느 면역에 해당하는가 1. 자연수동 면역 2. 자연능동 면역 3. 인공수동 면역 4. 인공능동 면역 정답은 4. 인공능동 면역 56. 민물고기를 생식한 일이 없는데도 간디스토마에 감염될 수 있는 경우는 1. 민물고기를 요리한 도마를 통해서 2. 해삼 멍게를 생식했을 때 3. 다슬기를 생식했을 때 4. 오염된 야채를 생식했을 때 정답은 1. 민물고기를 요리한 도마를 통해서 57. 포자를 형성한 세균의 멸균의 가장 좋은 방법은 1. 고압증기 멸균법 2. 저온소독법 3. 고온살균법 4. 자비소독법 정답은 1. 고압증기 멸균법 58. 칼슘과 인위 소변 중으로 유출되는 고련화증 현상을 유발하는 유해 중금 속은 1. 주석 2. 카드뮴 3. 낙 4. 수은 정답은 2. 카드뮴 59. 소독제의 살균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소독약은 1. 과산화수소 2. 알콜 3. 크레졸 4. 석탄산 정답은 4. 석탄산 60.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것은 1. 디프테리아 2. 콜레라 3. 장티푸스 4. 유행성이아선염 정답은 4. 유행성이아선염 5. 트레인 4. 트레인 5. 청타